오늘 제 느낌상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골도 넣을 것 같고요. 기대해보시죠 여러분. 이유는 뭐야? 이유는 글쎄요. 그냥 느낌이. 와 히쌌릿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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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름! 야 지금 몇 분이야? 2분 50초! 징짓될 만했네. 우와 전반 3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뭐야 설마? 이거 온 아니야? 온인 것 같은데. 저쪽 뒤에 뒤에. 앞보다는 뒤. 옵사이드입니다. 우와 이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됩니다. 야 저게 무슨 옵사이드야. 히쌌릿송 이겨냈어요. 자 히쌌릿송 안쪽으로. 잡았습니다. 연결이 안 됐고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리케인 성공합니다. 고! 헤리케인 첫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와. 자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히쌌릿송 선수가 버텨냈던 게 일단 좋았어요. 거기서 힘으로 밀어냈고 힘으로 빠지면서 크로스까지 갔는데 다시 한 번 볼이 떨어지면서 벤 데이비스가 반대쪽으로 흔들어줬죠. 크로스 공격이 좌우쪽으로 저렇게 크게 두 번 흔들게 되면 네. 수비 입장에서는 공간이 비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을 막았다가 왼쪽으로 막아야 되니까. 이 장면이죠. 저 벤 데이비스가 또 한 번 연결하다 보니까 완전히 열려고 또 한 번 크로스. 비어있는 상태에서 헤리케인의 마무리입니다. 오 자 이거 보고. 오케이. 힐쌌릿송. 오. 오 이거. 찍었어. 찍었어. 와. 캐인. 갑니다. 슈팅. 고. 깔끔하게 넣습니다. 헤리케인 두 번째 과를 뽑아냅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달베즈업으로 가니까 토트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희 조금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저거 있어. 진짜 빨대랑 하면 승률 진짜 안 좋아. 그래요? 승률도 안 좋고 분위기도 진짜 안 좋고. 지금 가끔 그래서 오빠 중계할 때 토트넘 형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틀어서 보는데 오빠 약간 아. 그래서 오빠 세수하는 색깔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뭔지 아시죠?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남은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노팅엄이 지공을 할 때 라인을 좀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약간의 위치만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볼을 끊었을 때 갖고 올라오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손흥민 반대 있어요. 자 토트넘 공이 히살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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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흥민 잡니다. 좋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자 아직 안 나갔고요. 히살리송이 울렸습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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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is. 황의 세 번째 꼬리 터집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팅엄이 완벽하게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카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히살리송 선수 좋았고 손흥민 선수 잡아놓고 이 마무리. 네. 손흥민 좋았네요. 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예. 토트넘. 네. 도트넘이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노팅엄을 상대로 3대1 승기를 하면서 4위를 좀 공고히 단질 수 있게 됐습니다. 히스 아르지송한테 우리 정국민이 초코파이 보내줍시다 이빨야 초코파이 들어간다 한 박스 보내겠습니다 그 골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99골 100골에 딱 한 골 빠지는 그 골을 추가했는데 그 장면에서 히스 선수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골수를 주잖아 심지어 케인이 앞에 있었는데 케인 안 보고 그냥 손흥민한테 누구랑은 다르다 페리치였으면 주구장창 해리케인 봤을 텐데 두 번 한 번 줬는데 끊어지니까 또 한 번 손흥민을 보내 근데 손흥민 선수도 기가 막혔던 게 BBC도 그 장면에서 상당히 칭찬하던데 양발잡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 딱 오니까 오른발로 딱 잡아주고 거기서 아마 오리예가 앞에 있었던 것 같고 넌 이제 내 친구 아니잖아 넌 이제 같은 편 아니야 넌 이제 상대팀이야 오리예 제쳐내고 존주셀비 가랑이로 오른발 잡아놓고 왼발로 때리는 양발로 했을 때 그리고 너무 침착하냐 거기서 수비수가 딱 있으면 급한 마음에 그냥 때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기다려서 제껴내고 왼발로 마무리하는 정말 완벽했던 골이었다 너무 시원해 그게 또 세 번째 골이어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승리를 굳힐 수 있는 2대0은 사실 좀 그럴 수 있었고 그때 상황 자체가 중계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노팅엄이 이제 많이 하려고 막 울렸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카운터를 의식한 상태에서 좀 올라가 있었어야 되거든 제대로 주의했다 그러니까 희살린 선수가 위에서 볼을 받으려고 할 때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예전 경기처럼 수비하려고 내려가 있었으면 그걸 따라가서 볼을 받을 수가 없는데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뛰어들어갖고 골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99번 제이골 지금 100골 골 고지가 여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얘기했던 것처럼 4위라고 하는 자리를 세상에 참 토트넘의 일관성은 신기해요 좀 이상해 그렇게 경기를 죽쓰다가 또 이렇게 어떤 경기는 완벽한 경기를 해두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게 하늘이 도와주는 게 직전에 리버풀이 본모스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4위자 1위를 위협하던 이 리버풀이 미끄러지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 하늘이 도와주는 거거든 도와주고 있어요 토트넘이 물론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27경기를 해서 48점 리버풀이 미끄러지면서 리버풀이 26경기에서 42점 6점 차 물론 여전히 싸움이 칠하겠지만 뭔가 하늘이 좀 도와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4위 해야죠 근데 오늘 나는 경기에 MOM을 누구로 해야 할지 예를 들면 히사리송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PK를 막아줬던 포스터코키파로 해야 될지 아니면 뛰지 않았던 페리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케인도 있었고요 케인도 굉장히 잘해줬고 페리치가 오늘 선발에서 제외가 됐고 뛰지 않았는데 이런 조합이 필요했다는 거지 맞아요 베인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 선민이 왼쪽이니까 두 선수가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고 오늘은 전술적으로 좀 풀자면 헤리케인이 9.5번의 역할 스트라이커에서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흐름은 우리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헤리케인이 이렇게 골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미드필더 진영으로 끌려 내려왔을 때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패스를 줘야 되는데 내려오면 그동안은 누구냐면 클럽세스키나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데 클럽세스키는 발이 느리니까 박스 안으로 진입이 안 돼 그러면 손흥민 선수 정도만 진입을 하면 상대가 여서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양쪽 윙백이 해야 되는데 로얄이라든지 왼쪽에는 페리시치 같은 선수들이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오늘은 로얄은 부상 여파가 있었고 로얄은 사실 최근에 좋긴 하지만 수비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선수지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포로가 나왔고 부상 여파 때문에 되게 좋잖아 너무 잘했어 왼쪽에 벤데이비스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지난번 어떤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거의 스텔리니 코치 때 양쪽 윙백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투톱처럼 인용을 하잖아 올려서 쓰잖아 완전 안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특히 벤데이비스는 아예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엄청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골이 들어갔던 장면이 상징적인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벤데이비스가 박스 안에서 연결한 거를 박스 안에서 포로가 받아서 그거를 오른발 감아서 해리켄이 능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윙백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서로가 도와서 골을 만들고 이게 오늘 보여줬던 전술의 핵심이다 해리켄이 내려왔을 때 두 선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윙백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도 상대가 분산되니까 또 히사리송 선수도 측면이긴 하지만 중앙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네 명의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야 해리켄이 끌려 나와도 그러면 당연히 슈팅 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죠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페리시치라든지 이런 문제제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페리가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 말씀 들어보니까 페리시치가 M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크로스의 퀄리티나 형태도 차이가 났다고 봐 그러니까 밴 데이비스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확 주면서 들어가는 선수에게 주는 크로스 포로도 마찬가지 포로, 밴 데이비스 오늘 크로스 질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양쪽 윙백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오늘 스킵도 좋았는데 양쪽 윙백이 올려가지고 포워드처럼 띄워주고 벌려주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뿌려주는 연결 그래서 좌우 오픈을 통한 상대의 수비 밀도를 떨어뜨리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니까 수비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이 나오는 그러면 사이드 쪽에서 공간이 나오면 당연히 중앙 쪽에서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장면 속에서 히사르송과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플레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팀이 어렵고 좋을 때는 한 선수, 너가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술적으로 팀이, 전술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축구를 감독 노름이다라고 하는 게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짜면 다 뭉쳐버리거든요 다 망해버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윙백의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요했고 오늘 이 미드필더 쪽 호이베르라든지 스킵이 좌우로 연결해주는 게 좋았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의 되게 눈에 띄는 스탯이 뭐냐면 평점이 지금 소파 스코어 기준으로 8.2 굉장히 높은 거지 지금 여기 헤리케인이 8.5고 그 다음이 높은 게 손흥민인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게 키패스를 무려 5개나 했어 키패스를 5번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를 5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동료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기 쪽에서 공간이 나오고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지 않아도 좋은 어떤 패스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또 패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상대가 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줄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봤네? 다른 선수에게 볼이 집중되지 수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나오죠 선순환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 있잖아 아 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안 주냐고 그게 뭐 미워서 이런 게 아니잖아 축구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 쟤 싫어서 이게 아니다 그만큼 공간이 없으니까 못 줬던 건데 내가 희철성을 칭찬했던 게 골 장면에서 두 번이나 손흥민을 보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그만큼 나니까 그런 거고 또 공격수는 이런 장면에서 골을 만들어주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 스스로도 기운이 올라가지만 동료들도 어? 쟤 이제 몸이 좋은데? 자꾸 볼을 주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전술적인 거와 또 실제 스탯이 올라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정말 좋은 스탯을 보여줬고 이게 골로 연결됐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뭔가 토트넘이 보여줬던 축구가 공격적으로 시원했잖아요 이런 축구를 앞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힐사렛 송 선수가 사실 징징대셨잖아요 나 왜 선발로 이렇게 출전 잘 안 시키냐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멤버들을 유지하니까 토트넘의 기존 선수들에게는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발 기회 안 주고 혹은 몸이 안 좋아도 선발을 느끼니까 악순환들이 반복됐는데 힐사렛 송 선수에게 기회를 주니까 오케이 내가 보여주겠어 증명하겠어 그 열정과 투지가 오늘 수비하는 것도 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실 3골에 힐사렛 송이 다 관여했거든 PK 만든 것도 멋지게 플레이를 했었던 힐사렛 송 선수가 PK를 만들어준 걸 헤리켄이 때린 거니까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도 분명히 지금 토트넘의 문제가 오늘 경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게 나왔다 헤리켄이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박스 안에 누가 진입할 거냐 그거는 힐사렛 송 선수 손흥민 양쪽 윙 빼 오늘 그래서 이 성공은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과제는 여하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유지해보자 그러니까 페리치를 좀 과감하게 빼는 거 그다음에 힐사렛 송 선수를 좀 더 과감하게 써보는 거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콘테 감독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교체돼서 나왔죠 추가 시간까지 하면 10분 정도 쉬었나? 그 사람들이 왜 100번째 골 넣을 수 있는데 뺐냐 아쉬울 수는 있어요 체육적인 안배라든지 그때 루카스 모라와 크루프타스키가 들어갔는데 힐사렛 송 빼고 둘 손흥민하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가 비춰줬죠 네 그 왼쪽 허벅지 뒤쪽에 아이싱을 잔뜩 하고 있었죠 이 아이싱은 뒤에 붙였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햄스트링 쪽이 조금 안 좋다는 징후가 있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싱은 피로회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특히 왼쪽에다 이만큼 아이싱을 했더라고 손흥민 선수가 저 햄스트링이 몇 번 그랬잖아요 지금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판단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잔뜩 그 아이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햄스트링은 약간의 징후가 있어도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근육이 이렇게 근육다발이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게 햄스트링 부상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근육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약간 찌릿찌릿하면 이상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약간 무리스럽다 이런 자기 느낌이 있거든 그럴 때는 안 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잘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표정도 이제 나중에 경기 끝나고 경기장에 들어서 걷는데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만지면서 봤잖아 만지면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잘 회복을 하고 다음 경에서도 좀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오늘 어떻게 베라노는 해리케인, 히샤르송, 포스터, 페리시트 중에 누가 M.O.M입니까? 저는 손흥민이요 백옥봉 아니야 백옥봉 이 백옥봉 손흥민 더 분발해야 돼 이것도 안 돼 더 잘해야 돼요 백옥골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터져볼 수 있습니다 포폴런던의 평점과 관련한 기사의 제목은 케인과 손흥민은 골을 넣고 히샤르송과 스킵이 빛이 났다 포스터 8점 루메로 8점 다이어 7점 랑글레 6점 포로 8점 역시 윙팩들 평점 좋죠 호이베아르 7점 스킵 8점 밴데비스 7점 히샤르송 8점 해리케인 9점 손흥민 8점 시작부터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공을 움직였다 후반에는 히샤르송 선수의 크로스를 차분한 터치와 마무리를 해냈다 위협하는 그런 플레이를 계속했고 후반에 밴데비스가 꿀몬을 향해 헤딩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크로스를 넣었다 이러면서 8점을 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